다음 문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축하중을 받는 부재인데 물어본 것이 점체 수직처짐이 얼마냐? 결국 E자유단이죠 그래서 편의상 ABC는 없는데 A하고 B하고 C하고 D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의담 뒤에서 처짐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자유물체도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좀 더 편하다 담는 적이 다른 것이 많고 가중의 개수도 많죠 그럴 때는 자유물체도가 조금은 이때 정확하다 뜻입니다 하기 위해서 이때 A점에서 반려기죠 아래쪽으로 P, 위로 3T, 아래로 5P 아래쪽으로 5P가 되니까 아래쪽으로 5하고 6P가 위로 3P가 되니까 시그마 V꼴 제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다 아래에 있는 위로 3P가 되겠죠 그 다음에 먼저 반려버튼 먼저 이렇게 구하고 시그마 V꼴 제로에 따라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가 되겠죠 자유물체도 AB 부재 AB 부재 이렇게 그 다음에 또 BC 부재 BC 부재 이렇게 그 다음에 또 CD 부재 이렇게 AB, BC, CD 부재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에서 이제 힘을 작용시킬 때 항상 양쪽 끝에서 A와 D에서 양쪽 끝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A 단면에서는 위로 3P 그러면 AB 부재의 수도 힘의 평양 상태가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V꼴 제로가 되니까 당연히 아래쪽으로 3P 그 다음에 D 자유물체도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P가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시그마 V꼴 제로가 성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로 P 자 그 다음에 뭐 이때 BC 부재에서 C 단면이죠 C 단면에서 보니까 위로 3P죠 위로 3P니까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위로 3P가 되겠습니다 BC에서 C 단면에서는 위로 2P가 되어서 합치니까 합치니까 방향이 같이 합치니까 위로 3P 따라서 이 경우에 V꼴 제로 되니까 이때는 아래쪽 되겠죠 아래쪽으로 2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단면에서는 아래로 3P 아래로 2P 합치니까 아래로 5P죠 따라서 B 단면에서 아래로 5P 따라서 이 자유물체들은 제도로 정확히 그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임장 임장 플러스 이건 압축이죠 마이너스 이거는 임장 플러스 하절표가 바갓으로 나가면은 뭐다 그것은 임장 하절표가 안으로 돌아가면은 뭐다 그것은 압축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델타 D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때 AB 부재가 늘어난 길이 델타 AB는 뭐다 자 이 부재의 축 강성이 3A1에 2A 되니까 3A1에 2A에다가 해당 부재의 축력이 3P죠 3P에다가 이 부재 길이가 L이 되니까 이 부재가 L이 되니까 곱하기 L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BC 부재는 뭐다 압축이니까 압축 마이너스 임장 플러스 압축 마이너스 그 다음에 축 강성이 뭐다 2A1에 2A1이니까 2A1에 A1되고 압축력이 2P가 되고 그 다음에 부재 길이 L CD 부재가 늘어난 길이 임장 압 축 강성 E1에 A1 그 다음에 임장력이 P가 됩니다 곱하기 L 되겠죠 따라서 이 모두를 다 합친 것이죠 이게 바로 델타 D가 되겠습니다 합쳐보니까 이때 썸머리를 치하니까 이때 결과만 하죠 E1 A1 분의 P 따라서 A1 2반분의 PL이다 이것 전부 다 합친 이것의 합이 자유단에서의 처짐 또는 총 처짐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1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를 하자면 이처럼 부재의 단면에 변화되고 다 다르죠 그 다음에 하중의 개수입니다 개수가 많죠 그럴 때는 중체배 물리보다는 자유물체로 풀어내는 것이 훨씬 암전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 자유물체도 그런 방법도 해야겠죠 부재의 양단 양단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반드시 확인 C 단면에서는 위로 3P니까 합치니까 위로 3P B 단면에서는 아래로 5P가 되니까 합치니까 아래로 5P가 되겠죠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 각각의 부재들에 대해서 처짐을 구해가지고 20 합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4번의 BD 부재 BD 부재의 작용은 힘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때 뭐 BD 부재는 이때 뭐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BD 부재는 요점에서 사죄 이게 임장력 임장력 BD 부재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필 BD 절점에서 이 BD 부재를 갖다가 뭐 결국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을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각도가 예 30도 되니까 이거는 뭐다 BD의 요 성분 되니까 예 사인의 30도 수직 선분은 BD 뭐 이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도 뭐 구하면은 BD에다가 고사인의 30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하나 구분할 것은 이제 이러한 고정 지점이 여기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가 고정 지점이 아니라 뭐다 바로 예 심지 지점을 의미합니다 됐죠 예 자 고정단 표시에다가 동그라미가 들어 있으면 그건 고정 지점이 아니라 심지 지점이다라고 하는가 자 그래서 따라서 C에서 뭐다 예 힘 모멘트가 여기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 C점에서 mc이꼴 제로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50은 반식의 방향이니까 예 마이너스 50에다가 모멘트 8의 거리가 예 4m 되니까 예 곱하기 4 그 다음에 요 놈 수핀 블랙은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니까 예 플러스 BD에 사인의 예 30도 그 다음에 모멘트 8의 거리가 2m 되겠죠 2m 자 그리고 사인의 30도는 뭐다? 값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로 보면은 뭐다 예 BD의 부재력은 200kg로서 이렇게 플러스니까 뭐 당연히 인장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는 뭐 결국 BD 부재를 갖다가 BD로 놓고서 요점에서 D점에서 수평 수직으로 힘을 분해해가지고 시그마 MC 글자로 이 C가 심지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심지 점에서는 뭐다 당연히 MC는 0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 C는 뭐다 MC라는 것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MC 자체가 0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이게 만약에 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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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면은 뭐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즉 부정정구조물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상태는 이것이 정정구조물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이제 그림에서 예 아 이 그림이 이제 예 자 뭐 그림을 요 그리다보니까 뭐 잘 넘겨져야 되는데 문제 문제 그림에서는 정확히 되는겁니다 문제 그림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접혀져야 됩니다 이렇게 접혀져야 됩니다 예 어차피 원고 원고를 여러분이 참고해 봅니다 이 그림하고 예 이 그림은 다르죠 이 그림은 뭐냐고 이런 구정을 파괴죠 그냥 획 넘어가 버리죠 예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접하도록 요렇게 접하도록 예 뭐 교재 원고는 뭐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렇게 접하도록 그림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오 자 이런 패턴의 문제들도 뭐 예 자주 출체가 되는 패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예 정답은 4번 200키로 인장이 되겠습니다 5 요 2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